우리 쏜다 우리 쏜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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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앞에 60하고 초소 있는 방향 있죠 두 명 두 명 두 명 아 쟤 소총인데 한 대 두 대 소총 드네 세단 네 방 왼쪽으로 한 명 와요 왼쪽으로 한 명 와요 일단 소총 드네 먼저 소총 드네 기절 아 내 샷건 들고 있는데 저 총알 없거든요 총알이 없어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무빙 오졌다 타들고 있다 한번 제대로 써보고 싶은데 스폰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애초에 저 총 쓸 타이밍 자체가 초중반 아니면 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후반에 암살용으로 쓰기도 좀 와 몇 명이야 주변에 애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50프레임이요 금방 떨어지는 애들면 몇 명인지 봤죠 뭐 거예요? 아 아 알겠다 아홉불 이거 핑 때문에 트레이스는 어쩔 수가 없어요? 분미서비자라서 그래요 핑 때문에 밀리는 거라서 약간 테스업 쪽이 그냥 분미서비자보다 더 핑이 심한 거 같은데 왜냐면 지금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버가 못 받쳐주는 거 같아 테스업은 사람이 많아서 이제 하루 먼저 체험해볼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 개많이 몰래거든요 이별 쓰니까 더 맞추기 힘든 거 같아 이별 이게 원이라서 너무 싫어 이거 점이 아니고 원이라서 조준하기가 진짜 한 말 한 발 저기 있네 신중을 키워서 싸야 돼서 어느 쪽은 나올 거 같은데 집 안에 들어간 건가? 얘들 말고 또 더 있을 텐데 저 집 2층 먹어야겠다 저 집 2층 먹어야겠다 훨씬 잘 보일 거거든요 이 집 2층이 캬송기 좋고요 갓바이랩 갓바이랩 주차장 애들 왜 안 나오죠?? 저 나왔다 한 명 건물대로 들어가고 건물대로 들어가고 음 어 잘 터뜨리고 핑 때문에 숨어도 쳐맞는거 봐 청소 전자리 씻기 손이 반으로 확실히 M16은 반동 크기 손 안된 것 같아요. 반동 여전히 크네요. M16 반동 큰거는 지금 밸런스 배치 전이나 패츄브나 거기서 거기야. 저기 있네. 아! 아! 진짜 텐섭이라서 진짜 뭔가 버그가 다 있네 여기 본선 패치되면 이거는 뭐 없어질테니까 아! 제발 어디였지? 어디였지? 뒤진데가? 여기 있네 입에 오른 여전히 별로 좋진 않네요 2배율은 패치됐는데도 이게 줌 빨리 안되는 것 때문에 안쓰는게 아니라 2배율 안쓰는 이유가 시야가 좁고 조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레드사에 비해서 조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4배율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 4배율에 비해서 나은 점도 없고 2배율.. 뭐야? 레드사이나 2배율보다 2배율보다 더 나은 점이 없어요 그냥 숨 안참아도 2배율이 확장된다는 것 그것밖에 없어 왜 숨잡기 쓰는게 훨씬 나아 오! 아 이거 근데 다시야 뒷창문이 너무 뻥 뚫려가지고 이제 뚝배기 날아가기 딱 좋아요 호잇 이거 너무 웃겨 이거 뭐야 저 보급품 아마 아까 나온거일걸요 지금 아마 가면 없을거야 아 이거 패치되고 나서 그 이쪽에서 저 언덕을 이렇게 점프를 하면 수평으로 떠요 차가 보급품 없을텐데 아까나 온 보급품일거에요 혹시 모르니까 가봅시다 혹시 있을수도 있어 옆에 아 철인이냐 다섯대 맞았는데 안주고 뒤져 아니 다섯대 박혔는데 3렙값봐요? 어? 3렙값봐라도 3렙값봐네 아 아무리 3렙값봐라도 너무 안 뒤지는거 아니야? 계속 잇자 그냥 계속 잇자 그냥 아니 여기서 쐈는데 안 보이는데? 어디냐? 저 있네? 아니네? 풀이네? 어디냐? 안보여 아 여기 대놓고 있는거 위험한데? 안보여 둘다 lk소리였거든요? 얘가 왼쪽에 쏘고 위쪽 언덕 위쪽으로 이동한건가? 저거네 체크했다 누워있네 누워있네 아니 애들이 다 철인이에요? 철인 3종 경계하세요? 총 3대를 맞.. 스크스 3대를 맞았는데 안 누워 개 신기하네 아 좀 뒤져 아 좀 뒤져 엉뚱 넘언가보네 엉뚱 넘언가보네 300 어 탄나가는게 보인다 탄나라는거 보여요 지금? 스크스 탄나라는거 보여요? 이전엔 탄나라는거 안보였거든 이거 탄나라는게 보이네 이제? 오 스크스 탄나라는게 보인다 오 스크스 탄나라는게 보인다 아 200등기로 쏴야겠다 오 스크스 탄나라는게 보인다 이렇게 쏘 8배율로 이 상태에서 쏘면 진짜 내 위치 알 수가 없어 저기서는 이미 한번 쐈어도 그 다음에 내가 더 정확히 어디서 쏘는지 방향밖에 모르거든요 보호풍 저기 또 왜 떨어지니 어그로 끌리기 쏜다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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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그래도 지금 핑 때문에 맞지도 않는데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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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토바이 쟤 쟤 쟤 쟤 쟤 쟤 쟢 보급 이게 어딨지? 너무 올만한 시간 안되는데? 저 여기 있는건 별로 안좋거든요? 개때문에 여기 있는건데 그냥 갑시다 쟤야? 쟤인가? 쟤 다른애 같은데? 쟤도 낳아야돼 낳아도네 자기장 맞으면 개 아플텐데 외적이 계속 있대 저기 한명 내 쪽으로 오네 내 위치 못본거 같은데? 진통제가 없어서 진통제 파밍 해야되거든요? 아 근데 10명 남아서 파밍하기 위험하긴 한데 얘가 여기서 뛰어놨다는건 없지 않을까? 뭐야? 뭐야? 그지네? 잠도봐이 잠도봐이 정리를 잡는거 같은데? 아 여기 끼네? 어 여기 끼네? 진짜 잡힌거 같은데? 소음기 소리는 4명인데 한명 소음기 쏘는 대충 어딘지 알겠고 저기 한명 교회쪽에 저기 한명 교회에 들어왔다 내쪽으로 좁혀지네 별로 자리 안 좋다 집에 한 명 있는 거 확실하고 왼쪽 부분에도 한 명 더 있을 것 같은데 자기장 위치는 좋은데 수공기사 한 명 뒤졌다 저기 한 명 남아있고 그러면 저 있다 앞에 둘 다 있네 와 샷발 와 눈쟁이 샷발 와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